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주민교육이 13일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교육에 앞서 군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 모범이 되고 있는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전 구민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익히고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구를 살리는 녹색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